요가 부심이 좀 생겨. 요가 부심. 잘하십니다, 잘하십니다. 잘하십니다, 잘하십니다. 잘하십니다, 잘하십니다. 잘하십니다. 리얼 다십니다, 진짜. 진짜 리얼이잖아, 이거는. 야, 다시몰드네. 다시몰드네. 동양이 또 인도거든, 인도. 인도네시아네, 동양. 인도네시아랑 인도는 다른 나라인 건 아니고? 다른 나라인 건 아니고? 다른 나라인 건 아니고? 다른 나라인 건 아니고? 어? 잠깐만, 브리셜. 잠깐만, 잠깐만. 자, 인도네시아, 인도. 자, 이거 이시연 씨. 이거는 설정이에요, 오빠. 이시연 씨? 웃기려고 하는 거라면. 당연하죠. 사과하시고요. 아, 진짜 몰랐다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, 잠시만. 진짜, 야, 다른 나라를 인도, 인도네시아. 아, 물을 걸 물어요. 잠시만, 너 알아? 다른 나라죠? 어떻게 다른 나라죠? 아니, 그 GDP가 다 달라요. GDP 더 몰라. GDP 더 모르지. GDP가 아니고요. 1인당 GDP가 인도네시아가 좀 더 높을 거예요, 아마. 오, 어떻게든 기아님. 이제 월간에서 빠져야겠는데? 아니, 그거 알지 않아요, 그런 거? 요즘보다 인문학 강좌 들으세요?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? 방콕은 그런 거, 방콕은. 방콕은 나라인 줄 아잖아. 야, 야, 야. 고객님 수능 그때 90점 맞았다고. 나 약간 예세였어. 90점, 90점 맞았다고. 나 약간 예세였어. 400점 맞았다고. 그런 얘기 왜 해? 나 170점 맞았다고. 야, 두 배는 두 배. 다르네. 차원이 달라. 차원이 달라. 몇 점 맞으셨어요? 저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. 왜요? 350점은 아니겠지? 90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. 네, 여기는 몇 점? 370점. 400 몇 점이었어요? 진짜 낯설다. 진짜 낯설다. 야, 일로와. 우리 할까요? 완전 달라. 90이 더 낯설지 않아? 아니요. 90이 더 낯설지. 여기 좀 아까워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아니요. 90이 더 낯설지 어떻게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한 번 190 받은 거 안단 말이야. 190이요? 그거 지금 일을 어떻게 해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